오늘은 LEC 경기장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베를린에서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요 이쪽은 좀 개발단지라고 해야 될까 처음 해봤을 때는 좀 과거물이라서 여기가 경기장 맞나 생각했는데 진짜로 맞습니다 여기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희는 프레스 쪽은 좀 다른 곳이고요 감사합니다 izen 음식은 3 조금 덩어리 잘하니 너무 걱정되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skill은 30 아이씨 트럭이구나 части다 여기가 경기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